나는 넥스트 레벨 때 사실 조금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어. 내가 길몽을 하나 꿨거든. 내가 그때 한창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많이 좋아하던 때인데 그래서 하마가 수박 막는 영상을 보고 잠들었어. 그래서 내가 지젤이랑 같이 하마 타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팬분들한테 내가 하마 꿈을 꿨다, 지젤이랑. 근데 그게 길몽이라는 거야. 하마 타면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말일까? 센스의 문의. 하마가 수박 먹는 영상은 형 일반인 영상 아닐까? 카리나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오늘 밝혀져. 진짜? 하마를 현실에서 직접 하마를 타. 진짜로? 진심으로? 여기 하마가 있어. 여기 밥 먹는 화만하고 가끔 장롱 안에 넣어. 냄새까지 싹 빨아줘. 밥 먹은 게. 같이 탔잖아. 진짜로. 오늘 눈이 더. 색깔. 색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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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놀라지 마, 나야. 살짝 하마 타면. 너무 영광이다. 하마. 타줘, 해우줘. 무릎으로 타고 올라가. 무릎으로 타고 올라가. 무릎으로 타고 올라가. 무릎으로 타고 올라가. 무릎으로 타고 올라가야 돼. 다행이다. 예지 못하는데. 장롱으로 들어가야 돼. 장롱으로 들어가야 돼. 물만 먹어야 돼. 장롱에서 물만 먹어야 돼. 물만 먹었어.